남동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소방관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합니다. 기존의 정형화된 사각형 디자인에서 벗어난 캐릭터 소화기함은 전통시장과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30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. 남동구는 향후에도 다양한 캐릭터 개발을 통해 캐릭터 소화함을 지역의 대표 안전 인프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남동구는 향후에도 다양한 캐릭터 소화기함을 설치합니다.